오비도스 오비도스 마을의 기념품점에 들어왔는데 정말 살만한 것도 많고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비도스 특성품 진자 진자 체리주술 체리술입니다 예쁜 그릇들도 많고 그리고 이쪽에는 술 와인 포르투와인도 많이 팝니다 포르투와인들 저렴하게 저렴한 가격에 포르투와인 진자를 살 수 있네요 오 좋은 포르투와인 많네요 포르투 호라 아기자기하고 이쁜게 너무 많아 진자 넓어 나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감사합니다.